용감한 독후쇼 직설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인들에 이어서 의사,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천 명 증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운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죠. 의정, 갈등, 타협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또 전국지방의료연합회 조승연 회장, 서울시립대 보건대학 나백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엄중하죠.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일까? 주인공이 젊은 의사들이거든요. 학생들, 전공의들. 그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저는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들이 들어오라 말아 얘기할 수도 없고 교수들이 가능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그들의 결정이니까 제가 어떻게 안타깝다, 그 말씀만 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 회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기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공백이 더 커질 것이고 혼란도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는 물론 제자를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일단은 의사로서 환자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수단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자를 지켜야겠죠. 그렇게 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돌아오라고 지속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실은 돌아오라고 하는 설득 과정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렴받아야 될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수님들이 그런 제자들의 어떤 처지를 염려하는 그런 충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더라도 환자하고 제자에서 환자를 버리고 제자를 택하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환자 옆에 지키면서 환자의 지지 속에서 어떤 의료개혁의 어떤 문제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나 교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면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어쨌든 직관사직을 결의한 데에는 사실 서울대 의과대 교수들이 제안한 중재안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거부됐죠. 그러니까 2천 명 숫자라는 자체를 원점에서 놓고 재검토하자. 그리고 일단 직관 자체를 1년 유예하자. 이런 식의 중재안을 냈는데 정부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못을 막지 말고 협의를 하는 게 맞겠냐.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증언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차제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의료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은 숫자를 못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증언은 동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증언 자체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 변화가 한 발 더 나아간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정말 답답한 게 2천 명을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그것도 당장. 저는 이게 금과 옥조의 진리도 아니고 만보 불변의 진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2천 명에 꽂혀서 지금 당장 저는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이런 데서 점진적으로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해야 되고 예산 축에 이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일본을 늘렸다, 줄렸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데 아무 계획이 없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게 2010년에 통과됐거든요. 2012년 그때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5년에 한 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는 거예요. 어느 정부도 그거 한 정부가 없어요. 일본은 그걸 하면서 그때그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2천 명, 한 명도 줄일 수 없어. 지금 당장 해야 돼. 여기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본으로 늘려야 되는지, 지금 늘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재논의를 하자. 그러면서 이거를 필수의료, 의료의 개혁의 시발점으로 하면서 그것도 같이 논의하면서 모든 걸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시작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안 듣잖아요. 2천 명 반드시 지켜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거기에 지금 문제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지금. 그러면 의협 입장에서는 증권 자체는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죠. 대통령이 한 게 3개의 연구잖아요. KDI 연구하고 보사연하고 서울학교 홍윤철 교수. 이 3개의 연구를 가지고 이거를 주장하는데 지금 그 3개가 다 2천 명을 당장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거든요. 거기 다 올리라고는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다 그 세 논문의 저자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논의를 하자. 그거를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니까 정부가 협상할 수가 없는 거죠. 회장님 은하 어떤 견이십니까? 사실 수치로 보면 어느 날 거의 3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을 늘리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10% 정도 줄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의 입장은 단 한 명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었습니다. 지금 세 군데의 연구기관과 교수들이 낸 자료에서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데 이미 합의를 했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결정이 남았는데 2천 명이 됐든 1천 명이 됐든 심지어 몇 년 전에 400명을 늘린다고 할 때도 이렇게 파업되는까지 2020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 1,500명을 줄이겠다 한들 그럼 전공의들이 다 수긍을 할 것인가. 저 생각은 오히려 정부가 2천 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실패되면 정부가 책임이지 의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2천 명에 걸맞은 그 후속 작업과 이 부분들을 필수 의뢰에 일하게끔 하는 정책을 내놔라라고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다운 행동이지 2천 명은 싫고 1,900명은 좋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도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보면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뭔가 프로세스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공중보건이 등을 투입해서 대처를 하고 있죠. 공중보건이 투입으로 과연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고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여서 지금 의료공백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슬아슬하죠.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교수들을 믿습니다. 저도 교수를 했고. 정말 이 크리티컬한 것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환자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하나를 좀 이렇게 교수로 사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교수들이 정말 죽어가는 환자를 버리고 갈 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군의관들이 대체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땜빵이고 그쪽에 또 비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와서 얼마나 역할할지 그것도 모르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하는데 지금 저는 교수들을 믿고 있습니다. 회장님, 농촌과 같이 좀 더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태가 좀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나마 시골 쪽에는 어차피 지금 공중보건이나 이런 쉽게 말하면 정식 채용한 의사가 아니라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셈이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겨우겨우 지금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왔는데 그분들을 도시로 뺨으로써 사실은 지역의 의료체의 학생은 훨씬 더 심각해진 그런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비상상황에서의 응급 동원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공의의와 의대 학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면서 증언, 취소 행정 소송을 냈거든요. 정부도 여기에 맞서서 역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갈등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취소 행정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위안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의평원법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의대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의대를 인정을 해서 그거 통과된 대학만 졸업, 그 대학의 졸업생만 국가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2천 명을 어디다가 막 넣으면 이게 평가도 안 통할 거고 사실 이번에 갑자기 실사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퀄리파이드 의대로 갈 가능성도 적고 또 이게 법적으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처벌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똑부러지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했으니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게 과연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냐. 정부 입장은 또 다르니까요. 교수님께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혹 입장에 대해서도 잠깐 박윤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협회의 연구보고서나 입장들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오랫동안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사협회가 보다 더 전향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정부도 의사 증언을 늘리는 거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는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덜컥 숫자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갈등으로 안타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드렸느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쟁점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문제 제기한 교수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소송의 적격자인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상황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시청자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왜 의대 증언에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셨어요. 어느 순간 저희가 이 사태가 한 달이 되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갑자기 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의사 수 2천 명 증원이 정말 많은 거냐. 증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이냐. 정부 입장대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제도가 안 바뀌고 의사 수만 2천 명을 늘면 보험료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의대로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의료계 산업계가 망한다. 의사들에 수입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공공재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일본이나 영국을 보면 의사는 처음부터 나라에서 만들어요. 나라에서 학비도 주고 트레이닝비도 주고 우리나라는 다 개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늘수록 그런 나라는 더 많이 의사를 더 많이 뽑으라고 그래요. 많이 뽑을수록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습관이 뭐니 다 그대로 놔두고 의사 숫자는 늘리면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저런 하나 연구가 있어요. 1천 명당 의사가 한 명이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그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구 1천 명당 한 명의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22%가 는되는 연구가 있어요. 21% 22% 는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관도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료비가 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국민 건보료로 나가잖아요. 보험료 올라가고 건보 재정 이미 파탄 나고 있는데 더 빨리 파탄 나고 이공계 망하고 산업계 망하고 국가 망하고 국가가 다 망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돈 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일본, 미국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 외교부 장관에다가 그만두셨던 박진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게 국방과학전문대학원 연구를 제가 법률 추진할 때 제가 연구에 참여해서 일본이나 대만, 미국에 가서 거기에 공공의과 대학 이런 현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의료라거나 또는 공익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의사들을 별도로 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하도록 하는 거죠. 취약지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디에 필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양성되고 거기에 대한 의무와 자부심과 어떤 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서 의사를 양성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사회의 지금 어떤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 의료를 자꾸 돈으로만 보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가지고 과연 답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의 증원 자체를 늘리는 문제 더하기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식의 의사들을 길러낼 거예요. 아까 공공부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런 공공의료 제도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증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원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예상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숫자만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대안적인 제도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를 증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의사협회도 당연히 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적인 문제들은 고민하지 않고 의사가 늘어나면 돈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뭔가 한쪽으로만 붙잡아 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회장님.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가 이미 OECD 평균을 돌파했거든요. OECD 평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 한 40개 가까운 선진국의 평균을 이미 돌파했는데 문제는 증가 속도가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의사수는 한 의사를 제외하면 50%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인구당 따져보면. 그렇다면 그런데 OECD 평균의 의료비를 절반밖에 안 되는 의사들이 나눠 갖는다면 사실은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맹장수술하는 데 이런 수술하는 값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이전에 찍는 CT, MRI, 초음파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고 또 태어나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되는 환자를 일주일에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과잉진료들. 쉽게 말해 이런 의료비 자체도 이미 적은 액수는 아닌데 상당한 과잉진료 부분에 쏠려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수입을 유지하려는 구조다 보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힘들고 지역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의사들은 가지 않고 다 대도시 모여서 비급여진료를 하는 미용 성행에 몰려 있고 과잉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가 마치 실력 있는 의사처럼 과대 선전되는 이런 총체적인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인력 문제라는 걸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인력 문제가 지금 마치 화두가 돼 있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의료 패키지라든지 지금 나백지 교수님 얘기하는 공공의료로의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이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의사인력이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료, 아까 저희 잠깐 방송도 얘기했던 거 지방의료 현실이라든지 지방의료, 특히 필수의료까지 다 포함한다면 지방의 현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산의 웅상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종합병원인데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하지만 필수 진료가가 없는 그런 종합병원이 지금 수두를 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간단한 충수돌기염 수술이라거나 분만이라거나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정말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공공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공공병원 짓고 건강보험 숙가 이외에 재정을 투자해서 월급을 주고 인력을 충분히 해서 당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의사들이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사를 증언하고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이후에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등 이런 내용이 있지 않으면 지금 무너져가는 지방으로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왜 그런 뉴스가 나와서 4억을 줘도 의사가 못 구한다. 그런 뉴스가 맨날 나와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의사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진실은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죠. 보편적인 일이 아닌데 굉장히 크게 떠벌려서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다? 전혀 일반화되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갔다가 또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의료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혼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팀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심장 인터벤션 심장 관상농에 스탠트를 넣는다든가 좀 복잡한 수술을 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같이 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장비, 기구, 보조원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여기 심장의사가 없다. 심장에서 4억을 줘도 안 가요. 사실은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서도 못 견디고 나오거든요. 물론 그 인프라, 리빙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병원에 그냥 하나만 병원에 지어놓는다. 공공의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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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매덕을 줘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거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공정책 숙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숙가라고, 공공정책 숙가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많이 보는 것이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충분히 갈 수 있으려면 재정책 투자가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 질문으로 드립니다. 저는 재정도 투자,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집중, 조금 자세히 풀어서. 제가 이번에 성독하면서 지방병원을 다 가봤는데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어요. 응급실에도 응급실 뺑뺑이도 여기 가면 흉백과 의사 없다. 저기 가면 소아과 의사 없다. 여기는 식혈과 의사 없다. 이게 의대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렇게 더 너무 분산돼 있어가지고 모든 병원이 모든 전문, 세부 전문의를 다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는 뇌센터, 여기는 심장센터, 여기는 분만센터, 여기는 소아센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해달라. 한께마다 총장님이 우리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쪼개져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땅에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도 다 서울로 와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병원도 굉장히 좋은 데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이게 다 하나, 다 한 군데 구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하려면 우리는 서울에 빅5로 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선천수 심장병원 전공인데요.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10개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게 대학마다 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낭비죠. 그리고 또 제대로 환자도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군데 모으면 여러 개에서 같이 일을 해야지 시너지도 나고 연구도 내고 환자도 잘 보고 그러는데 모든 게 너무 분산돼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분산돼 있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한 대 모을 수 있을 거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그렇게 집중할 거냐. 안 될지 모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선천수 심장병원 하면서 우리나라 센터에 한 세 군데만 모아 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판타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병원은 산과를 포기하고 우리는 심장만 할 거야. 여기는 뇌혈거만 하는데 우리는 아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공복성이 있다든가 정부에서 정말 위압을 가하려면 그런데 하던가 시장에만 다 맡겨놓으면 지금 너무나 다 분산돼서 의대가 40개가 생긴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대가 모든 섭스페셜을 다 가지고 있으려니까 완벽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그 기저의 의사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2천 명 증원 계획이 나오고 이번에 증원 배정을 한 거 보니까 수도권의 20%, 비수도권의 80%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수도권의 물리적으로 80%를 배정했다는 거는 지방의료의 지금 심각한 문제를 어쨌든 비수도권의 배정을 많이 함으로써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의사를 늘리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필수분야 또는 지역에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배치의 문제는 사실 두 가지 기전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거죠. 숫가도 올리고 시골과 근무하면 남들보다 연봉을 1억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가격적인 정책이 있을 거고 문제는 그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 실패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수요와 공급만 갖고는 맞지가 잘 않는다는 거죠. 낙수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정부가 공공적으로 일정한 강제를 가지고 배치하는 이런 제한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나는 그 지역에서 10년 정도 필수분야에 근무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들을 의대에 뽑아서 제한적인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써야 됩니다. 사실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발령이 나면 정부에서 가라는 자리로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군인들 마찬가지고 군에서 법무관을 10년을 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 이미 많은 분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의사만 그걸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의사만 성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을 2천 명을 증언하면 그 중에 한 천 명 정도는 이러한 제한적인 자격을 갖는 분들이 시골과 공공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오히려 의사협회가 도시에서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경쟁자가 늘 거라는 걱정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딱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분들은 사실 사무실만 내면 개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의사들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공간, 시설, 수술실, 중환자실 이런 장비나 같이 팀이 이렇게 돼야 되는 아까 박연수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교사 이쪽이 맞다. 학교도 지어주고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선생님들 가서 하실 때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사학연금도 해주고 지위를 안정화시켜주고 또 취약한 곳에 교육을 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보조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어떤 숙관 원리로서 지방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제가 의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의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의대 신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편인데 지금 40개도 이미 너무 많거든요. 보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5년 동안에 9개가 한 해에 5개가 생겼어요. 한 해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생기거나 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느 대학은 대학병원이 8개예요. 어느 대학은 한 4, 5개 대학만 대학병원이 하나고 대개는 대학병원이 3개, 4개, 6개, 8개 이래요. 온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대학에는 더 주고 80대 20, 수도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다 지방에 큰 브랜치가 있고 지방 이름이 붙어있는데 또 수도권에 병원이 있고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80대 20으로 지방 지역이죠. 지역 의대에 많이 티오를 준다 하는데 그러면서 수료는 거기서만 맞게 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좋은 병원이 대학의 브랜치가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서 트레이닝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든지 강제로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참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왜냐. 그 지방에서 얘가 트레이닝을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거기 정이 들어서 거기 남을 거다. 이런 아주 순진한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여기는 이 대학은 지방대학 이 대학은 수도권 대학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이거를 저는 두 대체가 처음부터 많이 늘린 것부터가 잘못인데 정말 늘리려면 이렇게 학교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어느 대학은 교수가 700명인데 입학생이 40명이에요. 어디는 입학생이 150명인데 교수가 100몇 명이에요.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방서울을 나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억지로 의대를 만들어 놓으면 빈 지방의 대학만 의대만 생기나요. 환자를 거기서 붙잡아 둘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가 같이 가야죠. 대학만 덜렁 세워놓으면 옛날에 서남의대 남원에 있었거든요. 그거 폐결시키는데 제가 6년 노력했어요. 완전히 엉망인데 대학병도 엉망이고 그런 대학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부실하고 환자가 없고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과대학이. 그러니까 저는 환자를 지방에서 지방대학이 참 좋은 대학이 많거든요. 거기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들의 자격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법무관 10년을 해야 변호사 개헌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비유를 해주셨지만 변호사 비유는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일정 부분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할당제 같은 거죠? 뭐 일본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고 몇 년 지나면 또 나오면 돼요. 또 나는 받은 거 다 뱉어내고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참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육비도 되고 학비도 되고 너는 여기서 졸업하고 10년 동안 일해. 뭐 그거 뱉어내고 나온다는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는 효과적이 아닌 생각. 일단 환자들이 지방에서 좋은 치료를 받게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은 없이. 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의사들이 시골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대로 대회받고 근무하기 좋은 병원이 없다는 게 중요한 문제. 이미 지난 지난 점검서부터도 지금 각 지역의 지금 공공병원들을 거점 병원 형식으로 최소한 7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대로 한 개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역에 사실은 정말로 일하기 좋은 병원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를 한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강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우리 지금 박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납부금도 본인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이런 교육과정 공공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드리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나온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거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아까 사회에서의 어떤 공공병원 제도가 연관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공공의대를 만들고 또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남아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가지고 정원 수를 조정을 가감을 한다거나 의과대학의 교육의산을 지원을 가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좀 그렇게 추동을 해야지 않을까. 지금처럼 뽑아가지고 알아서 교육해가지고 알아서 비출해가지고 알아서 개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의 의학 교육이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공공성이 개입이 돼야 어쨌든 지금 시장에만 맡겨놓은 논리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역 거점 병원을 우리 수위 의전도가 높다고 하면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대책에 포함이 됐잖아요. 지역 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안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세요? 정부가 지금 말한 지역 거점 병원은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대학병원이 아니고 2차 병원급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 병원 같은 걸 말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한 지역 거점 병원은 대학병원 특히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을 현재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한 얘기죠. 대학병원은 특히 국립대학교는 자기가 권역을 교육과 기술 지원과 어떤 희귀난치성 전문 진료들을 책임지는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을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문제는 그 권역병원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작은 병원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점 병원이고 지방의료원 같은 그런 형태의 시골 같으면 한 300병상 대도시 같으면 한 500병상 정도는 최소한 되는 종합병원 형태의 것들을 전국에 여기저기 짓고 그걸 키워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국립대가 동치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 넓은 범위를 다 분명히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정부가 하는 계획 중에 빠져있는 치명적 결점이 있습니다. 70개 지역 거점 병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정부 계획이 70개로 돼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새로 짓는 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40개 정도 지역 거점 병원이 있다라고 보면 30개 정도가 더 신설이 돼야 되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규모가 작고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정부의 이번 지역으로 발전기금 이거 정책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더 나아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게끔 그런 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중앙정부에도 지역으로 발전기금이 필요하지만 시도마다 어떤 지역으로 발전기금이 또 있어서 거기에 저런 있는 공공병원들이 기능을 좀 높여주고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불가피한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메꿔줄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어떤 산부인과가 형하다 보면 그 산부인과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소아과와 마취통증과과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공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의료발전기금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지역에 가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또 하나가 1차 의료 개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건강보험 급여질러 만성질환 같은 거를 해서도 충분히 의료기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 방안과도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역거전병원 같은 경우는 단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군 단위에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 광역 시도 단위에서의 지역거전병원과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보다도 군 단위로 하면 물론 인구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3만에서 10만이 채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조승연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0만에서 한 100만 정도의 그런 인구 규모의 300에서 한 500병상 물론 좀 더 인구가 작거나 이런 데는 한 200병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종합병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군 단위는 사실 종합병원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필수 의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서 5년간 1조 3천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소아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옳은데 문제는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 문 열면 엄마들이 몰라 오픈런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아기들이 아플 때 1차 진료를 소아과 선생님 전문의가 보지는 않습니다. 가정의학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포괄 1차 전문의들이 대부분 진료를 하고 그중에서 정말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거점 병원으로 보내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문의들이 다 개업을 하고 있어요.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아까 나벽지구 선생님이 얘기한 지역 1차 의료 진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하냐 종합병원에서 다 모여있다고 치면 그렇게 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간절한 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의원에서 바로 우리 아기를 봐주게 원하는 건데 그건 소아과 의사반을 키워서 대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체적으로 의료전달 시스템을 선진국 같은 표준 모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외에서는 1차 진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전문의 수준까지 안 가고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은 전문인데 포괄 1차 전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있는 만성질환이나 간단한 경증질환들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고 또 그 가족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주치의 개념인 거죠. 사실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아기가 아프던 부모님이 아프던 그분하고 상의를 하면 그다음에 가야 될 길이 정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이 환자가 직접 이과 저과를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닥터쇼핑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넬을 또 준비하셨길래 소아하길래 제가 또 소아과잖아요. 지금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지만 이런 게 해결이 돼야지 또 새로운 소아과를 하거든요. 빨간 게 소아과 인구 10만 명단 전문의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조금만 낮춰주시고 고정해 주십시오. 인구는 태어나는 아이는 줄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소아과 전문의의 절대 수는 절대 모자라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오픈런이 있냐. 오픈런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은 많이 안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과 300원짜리 진료가 있어요. 300원 우리 동전 진료라고 그래요. 600원짜리 진료도 있고요. 못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없지 않나요? 아니요. 300원을 카드로 긁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아이들 영유아 건진을 하면서 애가 설사도 해요. 기침 돼요. 그러면 진료로 같이 하잖아요. 건진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 원래 진료만 받고 갈 때는 600원 내는데 건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반으로 깎아서 300원만 내고 가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300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의사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내가 300원짜리 의사인가? 그리고 엄마들은 300원 내고 가면서 나는 다 할 일 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저랑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그래요. 차라리 11세 미만 몇 살 미만은 그냥 본인 부담을 없애라. 300원이 600원이 받지 말고 그냥 이거는 다 우리 아이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주는구나. 지금 입원비는 1세 미만인가 입원비는 안 받는데 외래에서 이렇게 300원 내고 가면서 의사도 기분 나쁘고 엄마는 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300원인 거고 의사께서 최종 받으시는 거는 급여에서 다 책정된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받죠. 그런데 내고 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소아과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모멸감. 그다음에 소송이 그렇게 많아요. 법원까지 가는 소송 말고 소소한 보건사로 달려간다든가 망카페 올린다든가 괴롭힘을 당하는 게 굉장히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위스크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크고 숙과가 이거는 비보험이 없잖아요. 소아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욕은 다 먹고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기별 진료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최근에 의사들의 어떤 수입에 좌지우지 되는 부분 비기별 진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피 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쪽에 쏠림이 나타나는 거는 비기별 진료에 대한 수입이 크고 여기에 따라서 의사들의 수입이 천차만별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합리적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견해 또 여쭙겠습니다. 그게 뭐 실손보험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국민과 돈을 벌려는 목적의 보험사와 회사와 의사와 계약 관계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거는 나쁘다 좋다. 그거는 환자가 생각해서 나는 보험처리 이렇게 내고 가서 뭘 하겠다. 그건 받는 거지. 그거 나쁘다 뭐하다 얘기할 게 없잖아요. 단지 보험에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의사들도 한의사 이런 데 한의대 이런 데 가면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굉장히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브레이크는 필요할 텐데 정부에서 보험에서 유도하는 면도 있는 게 독감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보험에서 주고 안 나오면 안 준대요.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낭비도 생기는 거고 또 깜짝 놀라는 게 100일에 되는 진단이 나오면 또 돈을 준대요. 기침하는 애한테 100일에 되는 진단을 써달라고 한대. 소아과에 와서 이렇게 부도덕한 면으로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정비를 될 필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3자 얘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비급여어나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아까 조선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의료비가 GDP 대비 약 10% 수준까지 급격하게 치솟은 데는 실손보험이나 비급여진료 영역이 활성화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비급여진료는 무슨 과에 집중돼 있다. 아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가 상당히 두드러진 건 사실입니다만 전 진료과 영역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비급여진료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실손보험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된다. 먼저 그것이 되지 않고 실손보험만 관리한다고 하면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소아과도 소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분만 취약질을 위해서 산부인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료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과거 하나 예를 듣게요. 비근하게. 우리가 지금 간병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게 외국은 별로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면 다 간병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족이나 아니면 간병사를 따로 써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하자고 하는데 민간병원 숙가감마해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공병원에서 먼저 시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가서 그때 마침 메르스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필수의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건강보장성을 그런 공공의료에서 표준적으로 정립하고 확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급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문병원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회장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전문병원에 대한 역할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문병원이라고 보통 말하면 소위 의료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위 대학병원이 전문병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가보면 이식 전문병원 예를 들면 뇌종양 전문병원 이렇게 센터화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대학병원에서 감기서부터 암까지 다 백화점처럼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오히려 지금 상급병원이 전문병원이 돼야 되고 중증 전문종합병원이 돼야 되겠죠. 상급병원이 그리고 지역에서 말하는 현재 우리나라 전문병원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게 전문이라고 보통 들으면 어떤 어려운 질환들을 고대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시스템을 갖추고 치료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전문병원들은 그 분야에서 가장 쉬운 것들을 하는 전문병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무릎관절 수술을 못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명의 되겠으며 유방이나 항문질환을 수술 못하는 외과의사가 별로 없지만 대부분 전문병원들이 바로 그런 경증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전문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은 개념 자체가 조금 틀어져야 될 거고요. 오히려 대학병원들이 훨씬 전문성을 강화해서 경증 질환을 좀 차단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병들 전국에서 모여서 그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들을 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관광 같은 개념에서 외국의 부자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겠지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 보면 사실 의료관광 아무리 해봤자 전부 미용 성형하러 오지 정말 돈 되는 중증 암환자나 이런 분은 오시지 않거든요. 대학 자체가 전문병원임을 포기하고 백화점식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병원을 키우자라는 말을 저는 저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지역에 있는 경증 질환을 표방한 전문병원을 양성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말씀 짧게만 정말 짧게만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하고 똑같이 건보 급여만으로 필수 의료가 유지돼야 된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사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숫가 잘릴지 심평원 진료인지 이런 거 말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날교수님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의사 수 2천 명 증원이라고 하는 이 초유 사태 속에서 정부는 무조건 숫자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늘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장 중심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의료가 돌아가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이런 어떤 건설적인 내용들에 정부와 의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느덧 한 달째입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환자가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 나중에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